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해제볼라 정보기관 본부 등 15곳을 조준폭격하고 레바논 남부엔 소개령을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새해 연휴에 돌입했는데 연휴가 끝날 때쯤 이란에 대한 재보복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에 폭발이 일어나더니 엄청나게 큰 섬광이 밤하늘을 밝힙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퍼져 있는 해제볼라 관련 시설 15곳을 조준폭격했습니다. 폭격 대상에는 무기시설뿐 아니라 첩보를 수집해온 정보본부까지 포함됐습니다. 조준폭격이 이어진 레바논 수도에 이어서 남부에서는 치열한 지상전이 전개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소개령도 확대됐습니다. 작전 중 해제볼라 정밀 유도탄을 책임지는 고위급 지휘관이 제거됐지만 이스라엘군도 아홉 번째 전사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해제볼라 지도자 나스랄라에게 암살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피를 권고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나스랄라는 남길을 고집했고 휴전 협상이 오가는 도중 제거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새해 연휴가 끝나는 7일까지 이란 재보복을 결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추유진입니다. MBN 뉴스 추유진입니다.